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지 근데 나도 못나가네 어떡하냐 이거 너도 못 들어오지만 나도 못나가 오예아 반갑습니다 울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더 조이 오브 크리에이션 이번 2D 전에 데모 게임으로 프레디랑 본인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완전 쿨게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인트로 화면도 완전히 다르거든 랭크가 있어 엔딩은 추후에 나온대 아직까지 엔딩은 안나온 것 같아 몇번 이겼고 몇번 죽었는 것까지 나오네 코드 어 코드 코드 좀 주세요 코드 이거 아니야 전에 시크릿 룸은 전에 갔던데 그거 같은데 한번 가볼까 뭐야 이거 바뀌었네 완전 센지네 아 아름다운 날이구만 아 밖에서 나가볼까 아 막 새가 막 지저귀고 막 곧도 예쁘게 폈나 아 이런 날은 내가 어렸을 때 뭐야 이거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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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아 이거 피해 되는 거구나 이거 다 맞았는데 지금 피 19 남았는데 사람들이 왜 먼저 강력한 공격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했대 언더테일 인 푸넷 맞추라고 미스 뼈다구 날려오네 됐다 아 이거 미스 났네 뭐야 난 그냥 서있었을 뿐인데 왜 못 맞추냐 이거지 이런 병만 이거 protoll 시크림 좀 잘못 들어왔다가 이거 이거 뭐 뒤로 가기도 한데 굉장히 황당했어 샵을 가볼까? 어? 토이 브래디 있나? 딩딩 어라 이거 브래디 ARBGM인데 이거 구입할까? 오마이 얘가 마이크 에프톤 헨리 윌리엄 퍼플 윌리엄 사람 뒤에서 살이 나는 자 스카웃 크라잉맨 난 돈 없어 아무도 못 사 그냥 스킨인가봐 스킨 나중에 돈 모아서 사보도록 하고 근데 너는 못 사니? 삐웅삐웅 어? 팔 것도 없어 토크 말 걸어볼까? 어? 그냥 나가네 돈 없으면 나가라 이거야? 아이고 알았다 플레이 오리지날 어? 이그나이티도 있어 위더리드 어? 팬텀도 있네? 오마이 펀타임 스페셜 뭐야 이거 더 스프링락도 있고 일단 뭐 기본 요런 애들은 많이 봤으니까 팬텀이랑 나이트메어 맹글 맹글 못 가? 맹글이 아니고 얘네는 펀타임 시스터로케이션인가봐 와우 바뀌었네?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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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모드는 뭐야? 아 모드 바꾸기? 오케이 오케이 이건 샵은 뭐 있을까요? 게임이 엄청 여러가지네 어 샵은 똑같고 좋아 이번에 베이비 베이비 해보자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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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네? 베이비 송이야? 눈 깜빡깜빡 아 노래 좋다 좋아요 베이비 갈게요 오우 베이비 살살 불타게요 진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네 하하하 근데 뭐 이거 승차감이 안좋아 지진이어도 난건가 핸드메이드도 바뀐거 같은데 오마이 맞먹었으면 되는거야? 에러? 그냥 에러였는데? 엑스 베네딕 엑스 베네딕 오 깜짝이야 서커스 베이비가 있는 지하로 왔어요 큰일났네 에엥? 오마이? 터널인가 봐 벤트를 타고 가는거지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 맹글이 나타나서 맹글 비슷한 펀타임 폭신이 나타나서 날 놀래켰었는데 후레쉬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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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왔어 베이비야 방금 왔어 베이비야? 아하하 헐 시스터로케이션 2번 버전은 BGM이 굉장히 감성적이네 BGM이 좋다 세련됐고 뭐야 다시 나와서 이렇게 해야되는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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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있어서 오른쪽에 있어서 이 시간 내에 5개의 노트를 주워서 가야되는거야 그치? 요거 하나? 어 이거 주우면 없어져야지 계속 켜져있는 그럼 헷갈리잖아 여기있다 오케이 두개 여기가 에너드방 같은데 베이비는 크니까 이거 도망을 못가겠네 프레디나 보니 이런 애들은 다가와도 뭔가 살짝살짝 피해가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맛이 있는데 베이비는 화면 다 차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 여기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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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어오지 못들어오지 근데 나도 못나가네 어떡하냐 이거 너도 못들어오지만 나도 못나가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아 일단 걸리면 안된다는 얘기냐 그러면 아아 여기 아래로 가는 길이 없구나 좁아 좁아 좁으니까 내가 계속 걸리는 거였던거야 여기도 가는 길이 없고 와 이러면 어려운데 이거? 여긴 무대인데 길이 많이 막혀있어 이쪽으로 가야되나? 어 여기가 사무실인가 보다 여기가 사무실인가 보다 여기 펀타임 폭시존인데? 아 발소리 난다 46초 세 개 남았어 어 벤트 못들어가 내가 볼 땐 세 개가 오른쪽 라인이 있을 거 같은데 으악 왜 아 왜 승제를 왜 그래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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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두 개 근데 제가 일로 와야되는데 4 3 2 1 2 2 2 2 2 2 2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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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5 깨라고요 이걸 아 어떻게 하지? 얘를 이쪽으로 유인은 해야돼 내가 보니까 돌아서 나가야돼 내가 됐다 됐다 나왔다 나왔다 아아아 이거 답없네 이거 바로 옥에 만들어서 옥에 만들어서 옥에 만들면 아 여기서 바로 죽잖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랄비야 들어오네 여길 또 기어코 들어오네 또 기어코 들어오네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올라가 올래올라 랄라랄랄랄랄랄랄랄라 아 여기가 있구나 여기가 나의 탈출구야 안전지 된거지 무조건 이리 와야돼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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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벤트거든 베이비가 덩치가 크잖아 그러니까 환풍구를 못하는거야 맞지 살았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어 오른쪽으로 왔어 왼쪽으로 왔어 왼쪽으로 왔으니까 나 이제 오른쪽을 터는 거지 나이스 여기가 펀타임존이거든 세 개만 주우면 돼 와 오른쪽이 굉장히 넓네 설마 요쪽에 여기 없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31초 여기 아 여기도 없어 왜 만든 거야 아이템 안 죽어 소신경 질리지 않지마 왜 그래 뭐가 기분이 나빴어 누가 우리 베이비 승질나게 했어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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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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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져야 돼 그러니까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아래쪽 두 개 약간 이런 게 좀 분산되어 있나보다 아이템이 아래로 가자 아래에다 아 여기 여기는 아 여기는 안 가지네 그럼 아래는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길 있으면 좋으려만 글씨 나올게요 나가는 길이 없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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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이구 들어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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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일로 보내 일로 보내 아 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왼쪽만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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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 에헤 에헤 1 , 2 , 3 , 4 , 3 , 4 , 4 , 6 , 6 , 6 , 6 , 6 , 6 , 6 , 7 , 6 , 8 , 6 , 11 , 1 ..... 어 Revel이mass강 8750äv coding 좋은거지 하나입니다 혜연아 الذ고 생각하십니다 사라진 purse 널 Grund, 아360 dwet snow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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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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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라 x1 떼서, 떼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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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라스트, 굿, 자, 엘리베이터로 가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아까 왔던 데일 거야, 그지? 아, 여기 있는데, 근데, 잠깐, 그냥, 나이스, 베이비가 엄청 크니까 피하지를 못해, 와, 어려웠다, 자, 랭크 1, 경험치 141, 어, 아이템도 주네, AI랑 비슷하네, 뭐 줄까요, 뽕, 아, 11코인, 베이비 클리어 했고, 체크가 되죠, 이제? 발로라, 오, 발로라, 아줌마, 뱅글뱅글, 그러면 얘는 뭐야, 펀타임 브래디, 펌프, 펌퍼, 오케이, 좋아, 발로라 갑시다, 발로라, 맵은 그 똑같은가? 맵이 틀리네, 뭐야? 뭐야, 이거 왜 3D야? 게임 방식이 틀려, 저기 뭔가 문이 있다, 오는 거 아냐, 발로라가? 저거 지금 가는데, 소리가 나면, 어, 온다, 2D를 또 이렇게 3D같이 보니까, 또, 새롭는데? 소리 내면 안 되거든?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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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아이디어 좋다,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뭐 이게, 발이 느려,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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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한 팔짝밖에 안 되는 거, 허리를 기어 댕기나? 쭉 딘단 말이야, 딘다가, 어, 발로라 대박이네, 게임 방식이 다를 줄은 몰랐어, 나 여기서 100% 부딪히면 안 되는 건 맞고, 이렇게, 뛰어, 오는데, 가까이, 오는데, 으아, 다 왔는데, 소리가 미세하게 커져, 조금씩, 그때 멈춰야 될 거 같아, 일단 처음에 막 뛰어가, 발로라가 한 번 지나간다고, 그렇죠, 지나가지? 소리가 굉장히 미세하게, 조그맣게 나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들으려고, 헤드폰 소리를 키우는 순간, 가툭티에 완전 깜짝 놀란다는 거지, 그걸 노린 거야, 그렇지? 안 들려? 들려? 크게 들려? 크게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짧게 들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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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거의 소리가 이제 뭐 계속 나는데, 원근감이 안 느껴지는데, 내 바로 뒤에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지금 소리가 안 들려, 크게 들려, 와, 이거 완전 인내력 테스트야, 인내력 테스트, 아, 이 정도면 열리면 안 되겠니, 설마 일로 가는 거 아닌 건 아니겠지, 줄어들고 있는 거 맞아? 잠깐만, 안 가지잖아, 안 가죠, 땅이 지금 앞으로 안 가지지, 이건 클리어 안되나 본데, 거리가 안 줄어들잖아, 버그인데, 에이, 다 왔는데, 일단 이거는 버그 때문에 안 깨진다는 거, 안 가지니까, 펌프 한 번 해볼까, 펌프, 얘 구하는 거야, 어, 여기 다 있는데? 여기 그저 다 있어, 뭐야, 시간이 좁잖아, 일로 안 가죠? 아, 아래쪽에 있다, 하나, 됐어, 오, 뭐야, 오픈? 어어? 픽스? 번번도 있고, 프레디? 프레스 스페이스? 나 못 나가, 여기서, 얘를 수리를 해야 되는 거야, 맞지? 아, 내가 번번 목소리를 내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그치? 픽스 그리고 내가 그냥 못 나가, 안 나가지잖아? 얘를 수리를 맞춰야 돼, 프레스 스페이스 누르면 이 말을 하면, 얘가 뒤로 가 그치? 근데 저걸 수리를 하는데, CCTV를 내리면 다시 초기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 게이지가 아니, 얘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최대한 멀리 있을까? 아하하, 얘 돌아선다, 이거 봐라? 번번을 들어볼까, 번번? 아니야, 번번 안 들어요 아, 소리가 제한이 있는 거야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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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부딪히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범위 안에서 소리를 내가 내면, 얘가 뒤로 돌아가는데, 내가 지금 소리 다 썼어 두 번이가 세 번 밖에 안 되는 거야 저거 오고 있다고 그치? 오마이 이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다 채워야 되거든? 애매하네? 아, 애매해, 애매해 부딪히도 안 돼요 최대한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다가 여기까지 있다가 끝내는 거야 되겠지? 안 되니? 깨기네 깨기네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뒤로 가 그 다음에 두 개 이제 게이지 이만큼 밖에 안 남았어 이거 충분해, 이거 충분해 되는 각이야, 그치? 됐지? 한 번 더 보내고 바로 그리고 한 번 더 남았어 세 번 쓸 수 있구나 세 번 오케이? 근데 여기서 문제인 게 얘가 앞에 온단 말이야? 그럼 부딪히면 내가 죽잖아 다 픽스가 되기 때문에 고쳐져서 돌아갈까? 제 자리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워크 컴플릭트 이제 나가면 돼? 다 고친 거야 어디로 나가면 될까? 여기도 시스터로케이션의 그 지하 같은데 이리로 나가? 예 통산 2단 23포인 땡큐 11포인트보다 많이 받았다 좋아 펌폭해봐야지 펌폭 펌폭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Z가 있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야야야야야 위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사라져! appeared on screen Twitter an by the angle seuOW Seiyla 어 오잖아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없나? 어 걔는 막 벽 뚫고 달리는 거 같은데 나는 안 가져 ponerer 아 위로도 길이 막혔거든 위로 오는데 뭐야 안 내려가죠 근데 아 내려간다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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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따라옴 위에서 오케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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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로 가네 가만히 있으면 안오나본데 얘 길이 뭔가 있는거 같은데 여기 봐 여기서 돌아가 아 내가 움직이니까 빨리 오네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면 가만히 있으면 안와 가만히 있으면 안오다 잘봐라 그치 가만히 있으면 안오는거야 그러면 길이 길을 찾아야되는데 왼쪽으로 가는건가봐 계속 밀어내잖아 아닌데 막혔어 여기 뭐야 가는길이 아예 없어 어 뭔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거 잘만들었어요 어 일단 베이비랑 발로라도 이건 원래 진짜 클리어 한건데 버그땜에 안나가지고 펀타임프레딧 클리어 했고 펀타임폭시는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잘 길을 찾아서 가야되는 그런 스타일인거 같아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해볼텐데 뭐 팬텀 애들도 있고 스페셜은 뭐지? 넵튠? 넵튠? 유튜버 유튜버 샌즈 어멍어스도 있어 어멍어스를 비슷한 피자 가게 스타일의 웹에서 즐기는 것 같은 예감이고 스프링락도 있죠? 프레드베어랑 스프링보니 옛날 스타일 프레드베어 저녁식당에 대한 관련된 건가봐 노래도 술리고 신경써서 만든 것 같아 팬텀은 스프링트랩 나오는 거겠지? 그렇네 그러네 스프링트랩이네 오마이 스프링트랩 이번엔 시스터로케이션 애들 다 해봤구요 다음에 이어서 또 한 번 클리어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었구요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